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클론 오리지널 센터로 굉장히 뜨거웠죠. 왜냐하면 저희는 또 사실 늘 하고 싶었던 주제들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신제품이라든가 버즈비에서 취급하는 제품들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사이트들처럼 기획물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그런데 기획물도 한계가 있죠. 저희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건데 또 어떻게 이런 기획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A3 스톤박스의 양태혁 사장님께서 오리지널 TS-808을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서 TS-808 복각 페달들과 함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 은총씨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이 1편이 공개됨과 동시에 저희가 다른 이펙터들 아니고요. 오리지널 TS-808과 리슛에서 나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808 사운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특집이 끝나는 날 정답을 공개할 겁니다.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고 이게 어떤 게 오리지널이다 라고 맞추시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나는 이게 더 취향인데 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셨을 때 그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정신광역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튜브 스크리머 TS-808과 복각돼서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됐다든지 복각이 된 페달들을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버전과 형태의 튜브 스크리머는 세계 곳곳의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사운드의 오버드라이브는 초보자부터 프로 연주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이펙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펙터 타임즈는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오리지널 TS-808과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다양한 브랜드의 페달 사운드를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튜브 스크리머의 본가 아이바네즈의 TS-808과 TS-미니를 오리지널 TS-808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론 센터우로도 마찬가지였지만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도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대여해온 모델 자체는 80년대 초반에 얼린 모델이죠. 제작된 TS-808이고요. 칩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레이시안 칩이 사용이 됐느냐, JRC-458 칩이 사용이 됐느냐 얘는 TL-458 칩이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해외 포럼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JRC-458 칩과 TL-458 칩은 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TL-458 칩 자체는 5D1에도 사용이 됐던 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각 모델마다 조금씩 조금씩 부품들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은 TL-458 칩이 사용된 80년대 초반의 튜브 스크리머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두시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버전의 칩이 들어가 있는 808도 공수를 해다가 사운드를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08 칩은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떤 그런 이슈를 간정 짓지 마시고 저희도 오늘 가지고 탐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존 이슈 모델이 많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체마다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는 또한 다른 808을 또 데려오고 그때는 이 808도 다시 한번 대여를 해서 아예 오리지널을 두 대를 놓고 리슈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거니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행 중에 한번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TS 미니부터 리슈 808 오리지널 808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저희가 앰프를 변경을 해서 부스트로 사용을 했을 때 그때는 오리지널 리슈 미니 순서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부터 갈게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리슈 808입니다. 좋습니다. 오리지널 808 사운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번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 물론 이 TS 튜브 스크리머 자체는 처음에 미신이라는 곳에서 생산을 했고 맥슨이랑 인수합병이 되고 아이바네즈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는 아이바네즈의 튜브 스크리머 그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지금 보면서 들으니까 차이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소리만 들어서는 세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리슈 돼서 나오는 제품들조차 이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의 그 사운드를 고스란히 잘 재현을 했다 하는 생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옆에서 보고 제가 누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 어 차이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뭔가 좀 더 크리미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소리만 들어서는 절대 이거는 저는 구분을 할 수 없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초장부터 저는 이 말을 깔고 가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리지널 808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많은 리슈 중에서 많은 오리지널 중에서 그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때 저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대체품이 일단은 시장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정말 많이 너무 많고 투자 목적 혹은 컬렉터적인 목적으로는 나는 인정을 하겠으나 그렇죠. 이 오버드라이브 튜브스크리머 그 와중에서도 튜브스크리머 류가 진짜 그 돈을 투자해서 온오브카인드로 이렇게 딱 박아놓고 할 것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클론 센타우로는 좀 다릅니다. 너무 산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오리지널 퍼즈 제가 펄인이잖아요. 퍼즈도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다르니까 근데 808은 다르다기보단 비스무리 정말 비스무리 경상도말로 아 비스무리한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세한 차로 느끼는 감성이 있다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회비용을 봤을 때는 딱히 느끼지 못한 게 사실이고 물론 제가 이 말하는 이 지금 타임이 이걸로 온 시점까지 시청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댓글창으로 막 손에 가신 분들 많아요. 너는 귀가 잘못됐다 뭐 어쩌저쩌저 하셔도 됩니다. 제 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저 또한 현피디님과 좀 똑같은 생각이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이펙터를 사용해서 제가 연주를 했는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쟤들은 이펙터 리뷰한다는 애들이 그 사운드로 들으면 알겠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마샬의 GSM800에 몰려서 부스트처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오리지널 입니다. 좋습니다. 리슈 미니 미니 좋습니다. 저는 더 길을 잃었습니다. 더 길을 잃었고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아이바네즈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복합한 페달들을 만나볼 텐데 저희가 최대한 손을 비슷하게 잡을 거예요. 노브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소리를 비슷하게 잡으려고 실제로 느꼈던 거는 동일한 노브로 세팅을 하게 되면 리슈가 볼륨이 좀 더 큽니다. 볼륨이 좀 더 크고요. 이 모델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륨이 좀 더 크고 하이가 조금 더 센 게 사실이에요. 같은 노브 위치에 뒀을 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톤 노브를 돌려서 어느 정도 톤을 맞추게 되면 이 클론에서는 하이로 확 쳐내 버리니까 오리지널이랑 비교해서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얘가 이제 리슈의 하이로 살짝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흡사해집니다. 굉장히 흡사해지고 이 모델 한정 흡사해지기 때문에 게다가 마샬의 부스터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왜 튜브 스크리머를 앰프에다가 부스터로 사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모델을 쓰든 정말 멋진 사운드를 내준다. 네. 라는 것은 제 결론이고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다.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주제가 댓글이 무서운데 전쟁의 서막이죠. 저는 전쟁의 서막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안에서 뭐 이것도 아까 현편이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델의 한정입니다. 맞아요. 다른 808을 저희가 지금 1대 1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808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808이 섭외가 됐을 때는 걔도 와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소비하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고 네. 뭐 그리고 뭐 버즈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크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들리는 게 그게 가장 리얼하게 들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짧게 들으셨지만 뭐 다시 듣고 싶으면 앞으로 좀 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어진 오리지널 808과 이제 808을 모방한 네. 이제 모티브로 만든 페달들과 또 함께 사운드 비교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